한국어의 어떤 유명라구요 한국어로 기촌 안녕하세요. 담을 데가 없다. 담을 데가 없다. 상다리가 부러지겠다. 일단 메뉴 관리소가 되게 많고요. 항상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최고. 맛있어요. 이거 말고는? 아, 식당이 맛있으면 최고죠. 그보다 더한 직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식당이야. 다셨어요, 공식. 어떤 거가 제일 맛있으세요? 이거 제일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여기 짜장면 되게 맛있게 잘해주세요. 국도 되게 맛있게 많은 치즙이 많은데. 이것도 되게 맛있어요. 고쌈. 그리고 삼겹살. 저는 오리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갈비. 고갈비? 네. 뭔지 몰라요? 네. 고등어를 갈비처럼 양념해서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려워서 고기를 못 먹어서 저도 매운 거 못 먹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매운 거 먹어야죠.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제가. 매운 갈비 이런 거 나올 때는 따로, 따로 만들어주셔가지고. 선생님, 나와 있으면 한 입도 없으세요? 그렇죠, 한식이요. 밥만 있으면 돼요. 오늘 카메라 했다고 조금 쓰지 마라. 아, 저게도 이미지 관리해야죠, 형. 팬분들이 충격 먹을 수 있어요, 먹는 거. 제 거 직접 하세요. 맛있어. 맛있어. 아, 새게 고름도 있는데. 새우도 좋아하고요. 닭곰탕 나오면 맛있더라고요. 흰 두부찌개 맛있어요. 흰 두부찌개. 흰 두부찌개. 흰 두부찌개. 흰 두부찌개. 짜장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L.A 가입을 하신 디저예요, 진짜. 저는 연절 추석 때 집에 못 가시는데 해주시는 밥들이 집에만 있었어요. 오오오오오. 흰 두부찌개. 흰 두부찌개. 흰 두부찌개. 그래서 앞으로 나왔을만한 메뉴는 없습니까? 제시안 빨강으로 넘어기가 싫어하시면 좋았어요. 핑크랩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어요? 핑크랩은 다 가능하죠. 가능해? 소아기는 핑크랩 되게 많이 먹어요. 핑크랩이요? 3학년 게 더 빠르게 먹어야 되는데 저희 잘 먹는 사람이 없으세요. 누구예요? 저 인도교 소식하는 사람은? 선수형도 조금 먹고 저도 조금 먹고 나이 먹을 수 있도록 조금 먹는 것 같아요 밥돌이 나는데? 밥밖에 안 먹어요 점심은 약간 저랑 스타일이 좀 안 맞아요 스타일 안 맞으면 하는 스타일 공주? 다이어트 하신다고 말만 해요 신랑에서 드신 것 중에 가장 귀엽게 남는 것 같아요 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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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제 파스타를 만들고 아주 편의하 dt 다음 나는 집에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통화가 있는 것은 너무 맛있거든요 네, 다이어트 하니 다이어트 하니 다이어트 하니 다이어트 하니 문외과 함께 오늘의 날짜는 대회로 샀다는데